네 여러분 상하쌤입니다 만명 배가잖아요 진짜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3년 살짝 넘는 기간만에 달성을 하게 된 만명 구독자인데 물론 설레발입니다 아직 100명 남긴 했는데 그래도 안되진 않겠죠 제가 그 100명 쌓이는 사이에 아주 커다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뭐 확정적으로 만명이 돌파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만명 정도는 제가 그래도 돌파 기념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획을 짜가지고 딱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딱히 그렇게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안들어서 지금 아이디어는 아예 여기 영상의 댓글에 올라오는 만명이 되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싹 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풍양속에 위배되고 저의 개인적인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들은 좀 쳐내기는 하겠지만 어떤 장르가 되든 그것들을 비스무리하게라도 다 해가지고 구독자 만명 돌파 이벤트를 해볼까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주는 실버 버튼 없으면 브론즈 버튼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 아니면 형아쌤이 만명 기념으로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잘 구현화 해가지고 영상 한번 기깔나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반짝반짝 하시고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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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